지구과학 교육과 aprender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다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오늘 2020 수능 대비 지구과학 연간 커리큘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과학 1, 2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선생님은 이제 이름이 박선희입니다. 박선희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왔어요.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온 오프라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시고 이제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그 지구과학을 가르친 지가 지금 한 만 14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첫 직장이 사실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만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현장에서 호흡을 하고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지구과학 성적이 잘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프라인에 선생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매달 이달에 근황 해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이제 매달에 매달 현장 시간표를 갖다 첨부를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기 찾아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진행을 해야 지구과학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1년 커리큘럼이에요. 지구과학 1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지구과학 1이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의 이제 니즈가 더 많으니까 이걸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을 쭉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룰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과학은요. 그 특히 이제 과학탐구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는 구조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가지고 이걸 만점을 받는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신동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2013년 수능부터 진행이 된 지구과학 수능 체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2020 수능은요. 여러분들 현행 교과 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에요. 마지막 수능 체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적된 기출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시험 범위가 지구과학 1 범위이긴 하지만 시험 범위 내에서 구석구석구석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12월 달. 지금 선생님이 이 커리큘럼을 찍는 게 12월 달인데 시작하며 보는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15책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현재 처음 기초를 잡아주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며 보는 책 진행을 하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1월, 2월에 약 한 10주 정도 코스로 해가지고요. 개념을 완성하는 백야. 개념 완성 편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개념 완성은 여러분들 기초를 닦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월, 2월에 현장 강의를 선생님이 촬영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장 강의 촬영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10주 코스로 백야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용어가 좀 어렵거나 많이 힘들면 선생님이 캐스트나 부가 보충 강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보충을 많이 해줄 계획입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선생님이 근황에다 좀 써놓을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신삼백제라고 해서 3월달부터 선생님이 중간고사 직전까지 이 강좌를 갖다 진행을 하거든요. 천신삼백제는 뭐냐면 이제 문항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300제라고 한 600개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추려가지고 300제 부근으로 좀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것만 좀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신삼백제는 이제 천문 심화 강좌예요. 왜 이걸 3월에 진행을 하느냐. 3, 4월에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가 껴있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를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근데 천문을 갖다가 좀 제대로 다시 다잡아 놓으면 이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편해져요. 사실 지구과학 전체적인 내용들이 한 번 봐서 다 외워주면 정말 좋겠지만 글이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천문 파트는요. 그거랑 조금 별개로 수학하고 조금 비슷해가지고 한 번 제대로 봐두면은요. 뒤에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신삼백제 3월달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쭉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신삼백제는 사실 3월에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연중 베스트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코어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스피드 개념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빠른 속도로 개념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 코어 특강이 작년에는 아주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뒤에 가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기출문제나 EBS나 교과서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어 특강은 기출문제를 갖다가 잘 짜짓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지선다의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약간 스피드 개념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재해석 강좌인데 7월 한 중순 넘어서 좀 시작을 합니다. 재해석 강좌라는 건 원래 풀네임이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기출하고 EBS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구성을 해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걸 갖다 가르쳐준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책들을 다 좋아하는데 7, 8월에 저 재해석 강좌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킨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해석 강좌를 7월, 8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9월 달 가면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만의 파이널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책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는 책은 사실은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일찍 나와요. 왜 일찍 나오냐면 이거는 매년 선생님이 추석 특강으로 강좌를 갖다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더 일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G2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도록 할게요. 지구학 2.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시작하면 보는 책 똑같고요. 백야 들어가는데 백야가 길어요. 보시면 배가 깁니다. 왜 기냐면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지구학 2는 내용이 좀 많아요. 지구학 1에 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학 2 백야 같은 경우에는요. 14주 동안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3월 학평이 전범위가 아니에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진행을 해서 개념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 EBS 분석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좀 안타깝게도 현장 전용 강좌로 선생님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G2는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6월 달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BS 같은 문제 잘 푸시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문제풀이 재해석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파이널 모의고사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고 해야죠. 똑같이 이것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내용 진행이 간다. 커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강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며 보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15책이라고 선생님이 많이 풀어요. 우리가 시작하며 보는 책. 그래서 시작하며 보는 책이 지금 보시면 이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1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되는데요. 지구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빠르게 훑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며 보는 책은 선생님이 교재를 갖다가 PDF로 업로드를 했었어요. 작년에 PDF로.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 교재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PDF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종이책을 갖다가 구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작년에 이벤트를 하면서 책을 뿌렸었거든요. 이벤트 책을 못 팔아요. 원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종이책을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종이책을 제작을 했어요. 이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이제 책에 대한 거의 기본 비용 정도만 여기다 책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제작을 해서 종이책을 받으시면 배송비도 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무료야 얘들아. 알겠지? 똑같은 거 두 개가.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종이책이 필요한 학생들은 종이책을 갖다가 주문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게 니즈가 항상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연구실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냥 두 개 다 하자. 사실 이게 좀 종이책을 찍어내는 것도 선생님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걸 좀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구과학에 흔히 우리가 노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야 강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 표지가 백야 표지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표지가 바뀐 게 지금 백야밖에 없는데 작년 백야에 비해서 표지가 상당히 이뻐졌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백야는 이제 선생님이 개념을 완성하는 백야. 개념 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고 베스트 강좌예요 사실은. 제일 많이 나가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개강을 합니다. 현장 개강을 하고요. 개념과 용어 위주의 개념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대신에 문제풀이는 뒤에 붙여줘요. 그래서 현재 문항 풀이한 걸 갖다가 전문항 풀이 다 하거든요. 뒤에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직접 문항을 풀이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알겠죠?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총 강좌 수가 개념하고 문풀하고 다 하면은 그래도 한 50, 60강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풀이는 학생들이 100% 다 듣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개념 편 강좌를 한 30강 정도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가 한 20강 정도 들어가는데 2, 30강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다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총 강좌 수가 한 50에서 60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좀 플러스 알파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보충 강의로 선생님이 채워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처음 시작하는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 물어보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해봤던 학생들도 개념을 다시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뒤에 가서도 얘기하지만 항상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강좌를 갖다가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소개할 강좌가 뭐냐면 천신삼백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표지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아직 디자인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작년에 썼던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 상당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천신삼백제 레드. 레드의 이유는 별거 없고요. 그냥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레드였습니다. 작년에는 파란색이었어요. 그때는 블루라는 이름을 안 붙였는데 올해 만약에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면 블루 이름을 바꾸기에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더 강력해졌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어요. 올해는 더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3월 초에 개강을 할 거고 보통 15강 정도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천문의 논리력, 심화된 능력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출, 그리고 기출변형, 자작 파트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작년 천신삼백제 교제랑은 교제가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본인들이 세보지는 않으면서 선생님도 자세히 안 세보거든 다 기출 몇 퍼센트예요. 자작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출, 변형, 자작 그러니까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찍을 때 선생님이 책 완성되면 기출 몇 퍼센트 총 문항 중에 몇 문항 정확하게 갈라서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시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기출을 항상 싣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을 변형시킨 문제도 좀 실을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작 파트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천신삼백제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초에 개강하는 강좌고요. 그 다음 5월 달에 지구과학 1 전용 강좌요. 이것도 코어 특강도 지구과학 1 전용 강좌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스피드 개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코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한 21강 정도 왜 21강이냐면 이거 한 7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의 테마를 갖다가 구분을 해서 지역 고난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랑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거의 근데 내용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지구과학이 거의 틀은 똑같은데 관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관점으로 얘를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강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이렇게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할 때도 기본기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기 다 똑같은데 이 코어 특강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위에 얹히는 요리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지 그거에 대한 시각을 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5월 초에 개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 중에 하나죠. 또 재해석 강좌 이거 처음에 내놨을 때 정말 반발이 많았었어요. 왜 반발이 많았냐면 제목이 너무 길다. 제목이 너무 길다.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선생님 내 새끼들 같을 거 아니야. 그죠? 내 새끼들 같은데 그중에 너무 욕먹으면 싫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매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참 구성이 괜찮아가지고 학생들이 매년 많이 찾는 그런 강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한 중순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4강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8축구스입니다. 기출 EBS 교과서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길기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기출 문제 하나 딱 들어가고요. 기출 문제 하나 딱 들어가고 책을 보면 책이 이렇게 되거든요.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가 기출 문제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의 핵심 개념을 밑에 정리해 주고요. 기출 변형이 들어가고 EBS 변형이 들어가요. 문항이. 그리고 1부가 이렇게 돼 있고 2부는 연습 문제 선생님이 제작한 문제 플러스 뭐 이것도 기출 변형 이거 들어가겠죠. 그죠? 기출 문제 좀 들어가고 그래서 뒤에 2부에 문제풀이 교재들이 들어간다. 그때도 이제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기출 변형, EBS 변형 이때 되면 이제 수능 완성까지 다 나와가지고 수능 완성 내용도 반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좀 빠듯해요. 그래서 작업 일정이 왜냐하면 7월 초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완성을 다 해야 되는데 수능 완성이 조금 늦게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석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올해 상위권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당연히 재해석 책은 다시 씁니다.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너만의 모의고사 아마 선생님 프로필 사진 촬영을 다시 해가지고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사진은 이건 표지는 바뀔 건데 9월 초에 개강을 한다. 한 10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연구진들이 좀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진이 참여를 해서 직접 검수를 보고 직접 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가지고 열심히 모의사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의 모의고사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요. 내년에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에 최대한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의고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회 정도로 선생님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횟수를 좀 많이 늘렸었는데 사실 이 너만의 모의고사가 초반 거가 학생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출을 연습하는 거랑 EBS 변형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출 변형 연습 EBS 변형 연습이라고 교재를 냈는데 그게 이제 왜 기출 문제에 변형을 했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목이 기출 변형 모의고사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앞에 문제풀이집이나 이런 쪽에 다 집어넣고 아예 그냥 자작 모의고사로 전부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 물론 기출과 EBS를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반영을 하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느낄 수 있게 선생님이 문항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 자작 문제로 다 제작할 거다. 그리고 수능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로 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1, 2 다 아는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보는 책. 이거는 이제 추석 특강을 했었고 마지막 서머리를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번에 지구과학 1만 추석 특강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에 보는 책이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 선생님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 추석 특강 때 마감이 됐던 강좌입니다. 현장에서 마감이 됐었어요. 러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강좌였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서머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3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총 9강 정도 전체적으로 훅 정리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놓칠 만한 것들이 뭐냐면 그 해에 평가원 시험이랑 작년에 수능 시험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마지막에 보는 책은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의 교재 컬렉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거는 약간 선생님이 교재 덕후예요. 그래서 책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표지 이렇게 쫙 나열해 놓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중간에 소개 안 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회설집이라든가 너만의 모의고사는 시즌별로 나와가지고 좀 다른 거고요. OX 이런 것도 부록으로 들어갑니다. 모의고사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1년 내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구학 1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지구학 2도 있죠. 좀 종수가 적죠. 지구학 2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종수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소개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좀 생각해냈어요. 테스트를 좀 만들려고요. 올해는. 사실 이게 올해 좀 했었어요. 이게 기본기가 필살이다는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뭘 좀 공부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기본기가 필살이다랑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만점의 기분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기출분석이에요. 만점의 기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어요. 기본기가 필살이다는 선생님이 용어 중심의 논리적 내용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짤막짤막한 주제들로. 여러분도 보는데 크게 무리 안 될 겁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만 할 겁니다. 이게 이거는 내용 정리다. 이거는 문제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과 문표를 갖다 번갈아 가면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찍을지를 장담은 못하겠어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일정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막 꼰대처럼 나 열심히 하는데 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는. 알겠죠. 선생님도 항상 선생님을 다 잡아요. 수험생활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나이보다 선생님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렇게 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끝낼게요. 이게 일단은 이런 거 있어요. 생각하는 힘.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능 공부를 1차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입체적인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어떤 용어가 있고 어떤 용어가 있고 있으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이게 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정말 아무렇게나 나와요. 성적이.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핵심 내용인가 이런 걸 갖다 맞춰가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수능 성적이 제대로 나온다.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생각하자 조금만 더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걸 잘 들으시고 같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목적과 본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절대로 목적성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니? 수능 잘 버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이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막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다. 근데 그건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좀 선을 그을게요. 아, 이건 좀 과해. 네가 궁금하면 내가 꼭 얘기해 주는데 과해. 이런 얘기를 해 줄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 그게. 우리의 본질은 수능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수능 끝나고 가져오세요, 다. 그럼 선생님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해 줄게, 내가. 궁금한 거 다 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적합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인 걸 갖다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그래야 지구가 선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계속 얘기할 건데 기출 EBS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커리 타면 당연히 보고요. EBS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오죠?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교과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좀 써줄게요, 선생님이. 천재하고 교학사가 있습니다. 천재교육하고 교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2020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아직 교과 개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천재교육과 교학사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다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2009 계정을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2015 계정 사면 안 돼. 그러면 내 후년에 수능 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2009 계정을 사서 천재교육 교학사를 번갈아가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만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겁니다. 자신을 믿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되게 주변 사람들이 좀 선생님을 좀 특이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Only my way 가거든요. 여러분들 본인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세요. 이러지 말자고. 내가 이렇지 뭐. 난 찐따야. 난 병신이야. 이러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어야지만 뭔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은 그래 상황이 안 좋아. 내가 안 좋아.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알겠죠?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들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을 같이 떼봅시다. 알겠죠? 우리 함께 합시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